제금표 신청 이외에 급히 처리한 민주당 후보입니다. 몇백 표 차로 졌습니다. 윤상현 무소속 후보한테. 저의 생각이 짧았습니다. 171표 차로 낙선한 남영희 제금표 포기했습니다. 2020년 4월 22일입니다. 4.15 총선이 끝나고 한 일주일입니다. 4.15 총선에서 인천동구 미출 선거구에 출마해 171표 차이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가 20일 제금표를 포기하기로 했다. 제금표를 당당히 포기하겠다. 당 지도부에서 말렸겠죠. 당 지도부에서 화낫짝 놀랬겠죠. 표감은 힘드니까. 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. 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. 오늘 제가 심사숙고한 끝에 제금표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. 후보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불공정하게 보입니다. 다 뭡니까. 가짜인 겁니다. 다 아는 거죠. 이 사람들. 이 사람들 모르겠습니까. 이낙연. 이해찬. 이인영. 박주민. 이 모르겠습니까. 윤호중. 이건영. 이 사람들 모르겠습니까. 조용조용조용. 기억나시죠. 이낙연. 이겼는데 절대 뭡니까. 좋다는 표정을 안 하는 겁니다. 모두 조용조용조용. 이 사람들 다 알 거라고요. 왜 모르겠습니까. 선거에 관한 빠꾸미들인데. 정진님이 선거 때 말이라도 안 하든지 공적상식 부정선거 행하는 자는 이 나라에 못 살겠다 하겠다 해놓고 쌩 까네요. 이론이 뭐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죠. 이 사람들 다 알잖아요. 성리를 엄청난 성리를 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죠. 왜 조용합니까. 이 사람들 급히 말려가지고 이렇게 뭡니까. 제금표를 포기했겠죠. 이 사람들 다 알 거란 말입니다. 이 사람들. 양정철. 이건영이. 이런 불의가 어디 있습니까. 남영이 여러분들 선거 결과는 이렇습니다. 이거 부정 안 했습니까. 내 눈에는 뭡니까. 1억 퍼센트가 아니고 100억 퍼센트는 부정한 겁니다. 모두 다 플러스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. 그 값도 큽니다. 오차 범위인 3%를 넘어서 플러스 4에서 플러스 11%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. 차이값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.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가 그렇게 지지도가 다를 수 있습니까. 그게 통계약을 다시 써야 되는 거죠. 미래통합당의 안성수는 전부가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. 윤상윤 후보가 상당히 여러분들 조작을 한 거죠.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조작을 한 거죠. 계산해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 20%를 훔쳤네요. 미래통합당의 안상수에게 20% 훔치고 윤상윤에게 20%를 훔치고 전체 40%를 훔쳤구먼요. 컴퓨터를 시뮬레이션 해보면 딱 가르쳐줍니다. 이렇게 20% 훔쳤네. 20% 훔쳤네.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.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2017년 이후에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모든 후보별 사전 득표 수는 대부분 조작이 된 겁니다. 대부분 조작이 됐기 때문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보게 되면 그것이 자연수가 되면 규칙을 찾아낼 수 없는데 그것이 만든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을 딱 찾아내는 겁니다. 20% 조작하고 20% 조작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짜서 표수를 만들었네 이렇게 컴퓨터 가르쳐주는 겁니다. 컴퓨터 별짓을 다 하죠. 10% 넣어보고 30% 넣어보고 별짓을 하지만 그게 다 안 맞지만 20% 20% 딱 여러분들 집어넣게 되면 뭡니까 정확하게 소위 선거 조작을 했던 범죄자들이 사용한 조작 공식을 찾아내는 겁니다. 조작 공식을 찾아내는 겁니다. 사람 능력을 할 수 없지만 컴퓨터가 다 해내는 겁니다. 이게 다 제야 전문가 작품입니다. 이렇게 이러면 조작한 겁니다. 20% 20% 묻혀가지고 남영향이 가져간 겁니다. 그래서 무슨 제가 당당하게 제금표를 포기하겠습니다. 이게 다 구라치는 겁니다. 세상에 모든 게 다 거짓말입니다. 그 동네 사람들은 거짓말이 그냥 완전히 몸에 베여 있는 겁니다. 제금표 하겠다고 하니까 뭐 지도부 당 지도부에서 화들짝 놀란 거죠. 안 된다 이렇게야. 그래가 여러분들 즉시 포기해버린 거죠. 이 사람들 다 아는 겁니다. 이 사람들. 이 사람들한테 지금 질질 끌려다닌 거 아닙니까 가짜들한테. 가짜 아닌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인영이 가짜가 아닙니까 가짜잖아요. 이낙연이 가짜지 않습니까 32% 조작했지 않습니까 전체 다. 구로구 어린가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공병호 tv에 다 까발겠지 않습니까 권호윤이 구리시 다 조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최종 결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에서 36%를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사전투표에서 45%를 얻습니까 이런 미친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현대통계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되는 겁니다 수만 명이 여러분들 투표자들이 참가해 가지고 당일 투표에서는 36%를 지지를 했는데 사전투표는 45%를 지지한다 지나가는 걔가 웃는 게 아니고 이런 짓을 어떻게 하냐 이야기예요 9%랑 차이 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71표 차이가 난 게 아니고 진짜를 구해보니까 윤상현 후보하고 남영희 후보하고 차이가 여러분들 몇 표 차입니까 8304표 차이가 난 겁니다 171표 차이가 아니고 8304표 차이를 사전투표 조작을 해 가지고 171표 차이로 바꿔 놓은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불의를 덮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란 권력을 장악했는데 연먹을 하고 뭡니까 선거 조작을 했는데 다음 총선에서는 선거 조작 안 할 거다 선거를 조작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지막까지 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뭘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꽃 덜판님이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를 다 훔치는데 이거를 신임 대통령이 덮겠다고 하면 도대체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물론 사정이 뭐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정화에서도 침략에 대해서 국가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런 여러분들 기막힌 현실을 앞에서 제가 참 그나마 이제 방송을 이렇게 해나가는데 뭐라고 할까요 한사랍 한글자막 by 한효주